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 입니다. 2022년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영어 9강 어법정확성 파악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진행에 앞서서 수업진행이 다소 빠를 수가 있으니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무료자료로 업로드시켜놓은 한줄 해석을 먼저 읽어보시고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해가 가능할까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복습을 위한 무료변형 워크북 3종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분석노트도 구매가 가능한 링크도 함께 업로드시켜놨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재는 식민지에서 다중언어의 현실 여러가지 언어를 함께 쓰는거죠. Multilingual Reality in Colonies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다중언어의 현실이란 것은 Arise 발생되는데 In Number of Ways 많은 방식으로 이민자들인데 Weather, ARB는 삽입이죠. 그러면 정창민이든 혹은 침략자든 상관없이 이주자들은 복수, Bring 가져왔어요 언어를. Bring A into B죠. 언어에게 Into Contact 하면 결국 접촉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가끔 As With는 마찬가지로 뜻이에요. 그러면 제국주의나 그리고 식민주의의 팽창과 마찬가지로 이 For To 구조를 썼죠.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이동해 갈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들의 언어를 끊어주고 그들의 언어는 아마도 Make 만드는데 It's Presence 그것의 존재를 felt하게 해서 Make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의 보험. 언어가 그냥 느껴지게 만들어요. 뚜루 통해서 군사적 혹은 종교적인 경제적인 힘을 통해서 Requiring 앞에 나오는 힘이 필요되어지는 수동에 갔지만 필요하는 분사구조 능동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를 필요하는 왜냐하면 본연의 성질로 잡고 능동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작은 숫자의 군인들과 그리고 상인들 관료들 그리고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있어도 충분히 와 저도 이상한 말씀을 느껴지게 만들 수가 있었다. 지문이 조금 어려워요. 어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몇몇의 문화들은 Have had 가진 적이 있다. 더 명시적인 정책을 명시적인 말은 대놓고 한단 말이죠. 법체계처럼 여기에 Then have others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것보다 하지만 제국주의 힘은 그리고 Have 가졌는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게 직접적일 때도 가물 있었지만 대부분 간접적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Have made 현재 완료에 계속적용 보호를 갖고 사육동선 썼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Attractive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 LY 안되죠. 그들의 언어가 매력적이게 만들었어요. 그냥 가만 봐도 와 저도 우리 영어를 동경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이렇게 했다. 가끔씩 Necessary 필요하게 만들었는데 Attractive가 형용사 1번 그 다음 Necessary가 2번으로 가고 있죠. Make 사육동선 목적어 목적격 보호 1번 2번 필요하도록 느끼는데 To Conquered 집에 정복되어지거나 식민지화 되어진 과거분사 그룹들에게 니네가 봤지 우리가 이렇게 멋진 언어 써 이런 느낌 언어들인데 Pensionist Resimes 러면 Regime 팽창주의 체계에서의 언어들은 복수 종종 빈도부사 일반 농수사 앞에 섰고요. Become Intrawind 수동으로 갔죠. 상호 연결되었는데 With Plagmatic 실용적인 이점들과 함께 문화적인 위신과 함께 At local level에서 지역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종종 오랫동안 Outlive 지속되었어요. 그러면 원래 지배적인 영향력에 원래 지배적인 영향력은 원래 모국어를 쓰는 데서도 오랫동안 살아남았단 말이죠. OO 즉 지속된 고수인데 유럽의 Bright는 다양한 언어를 말해요. 이 언어들은 존재했는데 이전에 콜로니얼 식민지 지역에서 예전에 프랑스에게 지배당했던 사람은 다시 영국이 지배해도 프랑스어를 고수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했던 실제 주어는 Adherence 고수는 단수 동서가 없죠. 예시인데 여기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예전 언어를 쓰는 게 더 도움이 됐기 때문이었겠죠. 말이 꼬인다. 이거는 영어라기보다는 역사에 관련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을 설명하기에는 제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식민지에서의 다중언어 현실 멀티링얼 리얼리티 인 콜로니스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2번 전자메모리와 논문 작성 일렉트로닉 메모리 앤 페이퍼라이팅 이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레이저트 하면 대학원이요. 언더그레이저트가 대학생이고 대학원의 학생인데 역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은 단수 has 가졌어요. 논문인데 써야 되는 형용사용법 on about 뜻이에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그녀는 대학원생이죠. 그녀의 할아버지는 is professor 동격이네요. 그래서 역사 교수에요. 할아버지가 똑똑하니까 똑똑해. 그 할아버지가 did하다는데 Ph.D를 하나면 박사과정을 밟을 때 e2가조지죠. 이것은 많은 일이었는데 to pull together 모으는 것이 심지어 10개의 인용구를 for 중간 보고서를 위해서 자 그 학생이란 말은 아까 대학원생 애기에 대해 모든 논문과 책인데 대생활이 됐고요. 그녀가 has ever read 그녀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뭐를 읽었는지 안 생각했죠. 목적과 관계되면서 생략 그녀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모든 책이나 논문들은 on 어디에 프랑스 혁명에 대한 단수 그래서 every가 단수니까 is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한데 그녀의 전자메모리 인터넷이나 컴퓨터 뭐 타블렛 다 되겠죠. besides 제외하고 여기까지 갈게요. 메인 교재 그리고 4개의 논문인데 그녀가 using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그녀는 풀업 꺼집어내요. 다른 23개의 참조 문어를 굉장히 참조할 수 있는게 많단 말이죠. that 목적 기억이고 그녀가 has encountered 만나왔던 만난 적이 있는 그래서 목적의 생략 관계되면서 목적 기억으로 앞으로 나왔고 5번은 동안이죠. 지난 수년 동안 그녀는 대학원생은 able to refresh 되살릴 수가 있어요. 그녀의 기억을 정도 about 몇몇의 포인트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be able to 동사원형 1번 동사원형 2번 몇몇의 인용구를 from 오래된 논문들로부터 이게 답이었죠. 무언가 주어 없죠. 사령사도 없고 what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라고 해서 갈게요. would have pp 아마도 take 걸렸던 필요했던 그녀의 할아버지에게 full day가 간접 목적어는 할아버지에게 full day가 직접 목적어 at 도서관에서 필요했던 what.절이 주어니까 단수 is take 필요한데 그녀에게 단지 1시간이 시간이 엄청 효율적으로 변했단 말이죠. 전자 메모리 덕분에 나돈니에서 나시 앞에 나오면서 도치구조 왔어요. 그녀의 논문이 스트롱걸 할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죠. 왜? 여러가지 참조문어를 썼으니까 또한 그녀의 기억인데 주제에 대한 기억은 has been reinforced 강화되어 왔는데 그리고 그녀의 전체적인 상황인데 이의 상황은 brother 더 넓다 폭넓다 말이죠. 왜? 참조문어 많이 썼으니까 깊이를 딸릴 순 없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전자 메모리와 논문 작성 Electronic Memory Paper Writing 효율성에 있어서 따라갈 수가 없다 라는 소재 살펴보았습니다. 3번 무심결에 행해지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non-verbal communication inadvertently unintentionally 똑같죠. 거기에는 no question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당연한 일이다 대전 제가 보호를 썼어요. 완벽한 문장이죠. 커다란 양의 커다란 양의 오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인데 among humans 인간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양들이 단수 intentional 의도적이라는 것을 당연히 의도적으로 하지 하지만 머치 많은 비의도적인 의사소통이 신호가 take place 발생하는데 또한 도입 구조 였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 들어가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많은 문화 속에서 someone 누군가인데 앞에 나오는 누군가의 본연의 성질 지가 하다의 능동이죠. 묶어서 giving a friendly greeting to other people 까지 묶어주고 동사 여기 보이죠. 주고 있는 친근한 인사를 to 다른 사람에게 friendly는 명사에다 ly 붙이면 형용사죠. 친근한 인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는 누군가가 단수 raise 그나 그녀의 눈썹을 for a moment 잠시 동안 이 facial gesture 얼굴 표정이니까 눈썹을 올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시로 봐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시되명사로 지시라고 바꿀게요. 자 이런 얼굴 표정은 불리는데 eyebrow flashing이라고 눈썹을 찡긋한다고 unless if not 만약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to think about 하기 위하여 생각하기 위해서 어디에 대해서 eye flashing에 대해서 eyebrow flashing 눈썹을 찡긋하는 거에 대해서 찡긋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만약 하지 않는다면 not we are not aware of 인지하지 못해요. of 전체사의 목적은 동명사 플러스 현재 완료형 들어갔네요. 우리가 수행을 완료했다는 것을 현재 완료 인지하지 못한다 모를 eyebrow flashing을 눈썹 찡긋을 심지어 받은 사람이요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순서문제로 받는 사람도 아마도 인지하지 못해요. having seen 봤던 것을 of 전체사의 동명사 현재 완료 경험 본 적이 있다는 것을 눈썹 찡긋을 despite는 전체사인데 뒤에 the fact that 접속서로 뒤에 조동사에게 주의 그러면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it 이것이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을 it이 뭐가 eyebrow flashing이 of greeting 인사에 그리고 eyebrow flashing이 ulterous 단수 1번 단수 2번 바꾼다는 것을 받는 사람의 해석을 of the world 말인데 spoken 되어진 과거음사 그 시간에 이름 어려워? 이름 제일 어려워? 이렐나스 엘비 엘베스 펠디트 가 몰라 이해가 as demonstrated 증명 as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했듯이 greeting 인사인데 묶을게요 made without eyebrow flashing 눈썹 찡긋이 없이 만들어진 과거분사 greetings 복수 인사들은 are interpreted 수동 해석되는데 as more less 덜 친근한 것으로써 심지어 when spoken 말해진 단어들이 are identical 동일할지라도 똑같은 말했는데 표정이 없으면 모여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람인데 몇몇의 문화의 사람들은 복수 두낫 하지 않아요 눈썹 찡긋을 this 눈썹 찡긋 안한 사실이 can create 만드는데 unintentional 의도치 않은 어려움을 상호간의 의사소통 해석이 틀렸으니까 대열 유도 부사고 복수 동사는 are many examples s 많은 다른 예시가 있다 what is called of 전치사의 목적은 생략 뒤에 주어 없죠 불안정 불안정 선행사 포항 관계되면서 what 무언가가 불려지는데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불려지는 예시들이 있고 in 인간 속에 most of 위치가 들어가야 돼요 위치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미 주어 동사 한번 썼잖아요 맞죠 뒤에도 동사 주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의 역할도 해주고 플러스 접속사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뭐야 주격 관계되면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위치에 대해서 중요한 건 복수죠 여기 복수인데 복수는 이그제플스죠 여기서 s가 일단 예시들은 보스 a&b 시그널드 신호 되어지거나 받아지는데 unintentionally 지가 의식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그래서 마지막 보스 a&b 표시를 이렇게 약간 좀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보스 a&b 를 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소재만 다시 파악해 보면은 무심결에 행해지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없을 때 오해를 불러기를 익힐 수도 있더라 자 넘벌벌 커뮤니케이션 자 in 어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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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써놓고도 못읽고 있어요 아니 unintentionally 써놓을 그래서 다양한 오류를 접해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인류의 심리적 통일성 psychological unity of mankind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아 심리학 어려워 맞죠 자 그러면 인류의 쉐엘드 공유되어지는 진화의 역사는 의미에요 That 전체가 목적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니 가로가 안 닿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hat 모든 인간의 몸은 alike 해서 행운 사이에서 후취수식 그래서 이영식 주호동사축격법 유사하고 So to 역시 소 동사죠 도치구조에요 여기 주위 마찬가지다 So do I 이런거죠 우리 모두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일단 여기서 다시 닫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딜런 에반스는 콜 불러요 이것이란 말은 우리가 유사한 이런것을 심리적인 unity 통일성인데 인간의 통일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소재고 뒤에 성질을 몇개 걸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나돈니 또 도치시켰죠 나돈니 부정어 도치 R 6개의 기초적인 감정들이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이 6개의 감정들은 또한 본능적이고 innate 선천적인 생물학적인 반응인데 Overwitch는 해석은 이 반응들에 대하여 이렇게 들어가면 되요 자 우리가 little 부정어 거의 의식적인 조절을 하지 못하는 무의식 자동의 영향이란 말이죠 무의식 디스민스도 해석 잘해야 되요 이것은 의미한다 들어가지 말고 무의식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우리가 hardwired 타고난단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 자 우리는 타고나는데 to respond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사 목적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하기 위해서 특정한 자극에 특정한 방식으로 자 그래서 자동 나오죠 우리 두뇌는 자동으로 appraise 그러면 평가하고 우리의 경험들을 자 예전의 시간절이요 대기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두뇌가 아 그래서 아니네 경험들이 복수로 라고 했네요 이 경험들이 발생하고 만들 때 감정적인 반응을 자 to correspond 하기 위해서 부합하게 맞추다 뜻이죠 맞추기 위해서 with that는 지시되면서 그 무의식적인 appraise의 평가를 자 this means 자동으로 평가를 맞춘단 말이죠 자동으로 평가를 맞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정리를 해 가야지 해석이 끝났을 때 이해가 가요 자 that 다시 목적으로 자 이러한 지시나왔죠 아까 감정적인 반응도 나왔죠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들이 발생하는데 without 중요하죠 없이죠 us가 중간에 끼었어요 의미상적으로 우리가 having thought 생각을 완료한 것 없이 about them 그들은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에 대해서 감정에 자 그다음 저 폴 에크맨은 자택 토크스 말이에요 자동평가사들에 대해서 뭔지 몰라도 되는거 자 하면은 뒤에 보고 설명 들어가죠 자 어려운거 나오면 보통 보고 설명 들어갑니다 즉 자동적인 평가의 기재 방법이란 뜻이요 자 위치 자동평가 방법은 발생하는데 그래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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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s 들어가면 안되겠죠 자 무의식적으로 자 그동안 in response to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응답으로써 시각적 청각적 감각적인 자극에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주의하는거 이 방식이 복수였죠 복수 동사 1번 복수 동사 2번 여기에 s 들어가면 안되요 자 이러한 작동 자동 평가 방식은 만드는데 생리학적인 반응을 자 생리적이란 것도 우리가 뭐에요 의식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동 반응이에요 우리가 뭐 배가 고프다든가 이런거 졸립다든가 조절할 수가 없잖아 자 우리가 부르는데 감정이라고 부르는 자 기초적으로 자 이것은 의미한다 이것이 의미한다 또 정리해야 돼 아 머리 아파봤죠 자동적으로 평가가 일어난다는 것은 의미하는데 자 when confronted 과거 분사 자 우리가 직면 되었을 때 자 무언가 자 이 무언가 목적교 관계대 명사네요 우리가 발견하기에 이 무언가가 목적교 생각했죠 자 threatening 목적교 보호 목적교 생략 목적교 관계대 명사 자 이 무언가가 위협적이라고 발견할 때 그럼 자동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인간의 무의식적인 반응은 특정한 신체적인 감정적인 방식으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게 된다 자 뭐 도망을 가든가 뭐 쫄든가 아니면 털이 곤두스든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또 sensation 감각인데 experience as angle 자 우리가 여기서 experience 뒤에도 목적교 생략 as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적교 관계대면서 생략 자 우리가 자 이 감각들을 분노로써 느끼는 이런 감각들은 복수 생략적이고 아까도 생략 얘기했죠 그래서 자동 반응 다음은 과정이고 몸이 만드는 그래서 몸이 뭘 만드는지 목적교 관계대면서 생략 자 인어돌트 하기 위해서죠 보호하기 위해서 itself가 해서 답이었어요 그 수술을 자 여기서는 약간 좀 문제가 생긴 게 생리학적인 preparation이 주어 같이 보이지만 실제 주어는 누구다 얘다 그래서 몸은 만드는데 뭐를 그래서 생리학적인 반응들을 원래 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앞에 나오는 주어고 지 수술을 보호하다 해서도 목적교가 지금 b랑 똑같다고 봐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itself가 답이 맞습니다 의미상으로 봐도 그렇고 자 그래서 윗글의 소재는 인류의 심리적인 통일성 자 성통일성은 어떻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자 피지어로지컬 사이컬로지컬 사이컬로지컬 유니티 오브 맨카인드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 어려워 이거 자 5번 시대적 이해의 본질 아 이거 제목부터 어려워 맞죠 자 이센스 본질인데 오브 언더스탠딩 오브 더 타임스 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at any given 어떠한 주어진 타임 시절에 자 전문가인데 사회 전문가들은 결정해요 그래서 복수 복수동사 자 네이처 성질인데 현재 이해에 대한 자 그래서 one 저 사람인데 저 후 단수로 잡았죠 어 그래서 과학으로 잡았네 저 후 언더스튜드 비직스 물리학을 인어디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이해했던 한 사람은 적용하는데 자 다른 자 바디는 많은 양의 원리들을 인어디에 다른 방식으로 자 from one 한 사람인데 또 사람 후 언더스튜드 비직스 물리학을 뉴턴의 시절에 어 이해했던 사람들과 자 그리고 또 브레이크드루에서 다시 주어로 들어가서 혁신인데 자 소세이티드가 앞에 나오는 혁신인 관련되어진이죠 자 위등은 상대성 이론과 자 양자 메케닉스 역학에 관련되어진 자 이러한 혁신들은 자 have a broad 가져왔어요 현재 관리의 결과 자 가져왔는데 더 많은 alteration 들어가겠죠 변화를 자 시대의 사상과 문학이 틀려지면서 학문이 틀려지면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자 인다 컨템포러리 현대 이해 저 오브 피지컬 물리적인 세계 자 그 다음 언더스테딩 이해인데 about the world of people 사람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자 does not 자 evolve 진화하는게 아니에요 자 so dramatic 그렇게 극적인 패션에서 방식으로 자 그래서 예시 들어가서 저 소포클레스는 훨씬 더 비교고 강조구조 ER 자 훨씬 더 가까운데 저 투 섹스피어에 자 된 아리스토르텔레스가 투 갈릴레오에 가까운 것보다 뜻이겠죠 그래서 이즈 뒤에는 여기서는 클로즐 생략구조죠 자 여기서는 동일한 학문에 있는 사람이 비슷한 사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자 yet 하지만 자 just that에서 마찬가지로죠 wise 현명한 나이 많은 사람이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더 깊은 통찰력 식견을 자 인투 인간의 성질에 대해서 자 된 더즈가 아까 전에 우리 일반 농사 포즈였으니까 여기서 이즈 쓰면 안되겠죠 자 그러면 영리한 젊은 사람이 가진 것보다 그래서 여기서 도치구조에요 영리한 젊은이가 가진 것보다 자 여기까지 끊어주고 마찬가지로 지식인데 오브테인드 과거문사죠 얻어진이죠 사회적 문화적인 연구로부터 얻어진 지식은 단수 그래서 동사 없으니까 해즈가 답 자 바꿔봤어요 또 올 털도 나왔죠 자 우리의 노션 관념을 인간의 개인과 그리고 인간의 사회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인 더 라이트에서는 빛이 뭐냐면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리스펙트 에스펙트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관점인데 정신분석학의 발견의 관점에서 디벨롭드 개발되어진 이해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자 이런 이해라는 것은 단수 다시 포함시키는데 자 인지를 무의식적인 동기를 맨 마지막에 왜 나오는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결국에 시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가 틀려진다 이게 그냥 본질이죠 그래서 시대적 이해의 본질은 그때 주류 문화 혹은 학문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 Sense of Understanding of the Times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6번 자 유아의 어조 그래서 Tone of Inferent Language 라고 해놨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어조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 이렇게 하는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는 자 얼도우 양보해보아죠 비록 자 Prevalent 일상적인 널리 퍼진 감정적인 톤 목소리 톤이죠 오브 인펀트 다이렉트 데요 유아에게 향해진 말에 이란 어조가 It's warm 따뜻하고 Affectionate 다정하지만 보통 애들이 어렸을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지마 부모인데 Older 라이마는 악마로 변하죠 유아들의 부모들은 Very 다양하게 만들어요 It's은 뭐예요? 어조죠 To convey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예를 들어서 엄마의 노우 안돼 어털드 말이 되어졌는데 과거분사 With sharply falling 안돼 이렇게 말하는 인토네이션은 실제 노우가 주어 Tells 말해줘요 여기서도 단수를 잡아야 단수 아 망했다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아 이거 왜이래 이거 야 안해야되겠다 그쵸 나중에 바꾸려면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노우라는 말은 말해주는데 아이에게 간접 목적어 방향을 나타내고 대전체가 해서 직접 목적으로 가로로 안 닫아가서 가로를 닫겠습니다 자 대전체를 말해주는데 엄마가 디스프르브 못마땅히 한다고 무언가를 자 하면은 한편 could could 하면 um 예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여주는데 인정을 해도 된단 말이죠 똑같은 억양의 질들은 사용되어지는데 엄마에 의해서 to signal을 보내기 위해서 신호를 승인이나 혹은 승인하지 못하는 것을 불승인을 비승인을 어크로스 언어에 걸쳐서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이탈리아어 일본어까지 똑같다 어조사용은 대전이 간말이 주어로 등장해 주셔서 여기서 단수 어저 잡아주시고 대전체를 사실 팩트로 잡아요 이런 사실은 이렇게 끝내요 아이가 사용하는데 억양을 그들의 엄마의 메세지를 메세지의 억양을 사용하는데 to interpret 해석하기 위해서 의미를 한다는 사실은 단수 분명하게 입증되어졌다 by Anne Fernald 에 의해서 인시리즈는 여러 시리즈의 기발한 실험에서 입증되었대요 이제 예시 들어가는거죠 인 원은 하나의 실험에서 여덟달 된 아이가 제시되었는데 with attractive 멋진 장난감을 자 그리고 그녀의 엄마는 either a or b 말했는데 예스 굿보이 이렇게 말하고 노우 떠더치 이렇게 말했어요 하프 더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이렇게 부분 분수가 들어갈 때 반이니까 얘가 주어 복수입니다 그래서 월력이 잡고 각각의 타입의 어조가 변한거죠 말은 said 말해야 되는데 인코잉 오이구구구우 하는 lett이로 격려의 톤으로 목소리로 반음 말해 졌는데 인샬프 날카롭고 금지하는 톤으로 으이씧 아이들은 아잇대 아이들은 놀았어요 더 많이 놀아 웬 언제 엄마가 좀 부드럽게 말해줄게 겠죠 엄마의 목소리 톤이 경렬할 때 legalist of 상관없이 무엇을 그녀가 실제로 말했는지에 상관없이 said 뒤에 사동사의 목적을 생략 선행사판 관계대명사 그리고 앞에 보면은 전체사의 목적을 생략 그래서 what이 들어가야 된다 엄마가 안돼 이렇게 해도 애들은 가지고 놀았단 말이죠 윗글의 소재는 유아의 어조 사용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tone of inference language 아 이건 좀 말이야 마음에 안들어서 좀 이따 나중에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7번 직원들의 한가한 시간 활용 방법 How to use your employees least time 이런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what 저리 주어로 들어서 what employees want 까지 want 뒤에 사동사의 목적을 생략 앞으로 나간 선행사판 관계대명사 자 무언가 고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수 To be stretched 보호를 썼죠 그래서 to be stretched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비안드 넘어섰는데 그들의 일상의 과업을 넘어서는 뭔가 다른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No level how 약간 복합관계 부사로 썼어요 아무리 뭐뭐 하든 상관없이 아무리 How do you 완벽한 문장이니까 How가 답이겠죠 In experienced people are 까지 그래서 우리가 자동사 나왔으니까 완벽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미숙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데 필요로 하는데 To be challenged 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토부정사 목적으로 도전 되어지는데 To grow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 동명사 주어로 저희까지 가고 Helps S 잡고요 Finding a small ways 작은 방식인데 To test할 그들의 기술들과 기술을 그 다음 주소 To 생략이죠 방식인데 어떤 방식 확장시킬 그들의 경험을 확장시킬 방법을 발견하는 것은 단수 도와줘요 Helps 목적은 목적 교포 준사적 동사 동사원형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준다 몇몇의 회사에서 대열 R 유도부사 복수고요 실제 조언은 Slack time list S 여기 한가한 시간 목록들이 있고 That이 뒤에 동사보이면 바로 주격 List들이 복수 S 빼고요 허락해주는데 Allow a to be 목적은 목적 교포 To take 하도록 맞도록 On 어디에 다른 임무들을 Outside는 바뀌죠 그들의 일상의 일에 밖에서 원래 하던 것 말고 When things 어떤 Things란 말에서 뭐 주의 상황이 Slow 느리거나 혹은 day 고용자들이 waiting 기다리는데 그들의 지시를 기다릴 때 쓸데없는 시간이죠 비는 시간 그 다음 This 여기서 지시되면서 지시 형용사로 들어갔죠 그래서 tasks 여기 있죠 이렇게 다른 임무들은 중요해요 하지만 급한 일은 아니야 당장 돈 벌어 먹고 사는데 중요한 일은 아니고 그냥 쓸데없이 한 번씩 비는 시간 있을 때 하는거지 그 다음 In my be to 가지고 진조로 이것을 아마도 만드는데 수집을 데이터나 혹은 연구에 이래 All the things 보호에요 그래서 동격으로 모든 것인데 That 이 모든 것을 너가 Love to Accomplish 여기서도 뒤에 목적과 관계되면서 Accomplish 뒤에 이 자리에 목적을 생각했죠 목적을 생략 종속절 이렇게 잡아주고 이것들을 네가 성취하기에 완수하기에 원하는 것들을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아 오케이 오직 만약 네가 had a time 시간을 가졌더라면 This way 는 뭐에요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수집할 한가한 시간을 허락해 주므로써 자 너는 Can keep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겠죠 목적은 목적이고 보호의 5형식에 그래서 Ly 들어가면 안 된다 자 너의 직원들을 생산적으로 유지해줘요 자 웬 언제 There are 거기에 rules 한가한 시간이 있을 때 스케줄에 자 누구든지 Can add 더할 수가 있다 To는 어디에 정치상 Select time list에 더해질 수가 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필요한데 자 To BPP 투 부정사 목적어 플러스 수동 승인되어질 필요가 있는데 자 파일 누군가 In authority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 To make sure 하기 할 여기서는 권한인데 어떤 권한? 자 수행할 가치가 있는 것을 승인해줄 야 너 이것 좀 해봐 이런거죠 비는 시간에 자 지 혼자 했다가 잘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한가한 시간 활용 방법 그래서 How to use your employees lease 혹은 뭐 룰 그래서 아까 전에 뭐예요 다른 표현 나왔었는데 Slack 이런 타임 이런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국가의 마지막 8번 고대 로마의 쇼핑시설 Ancient Roman shopping facility 이런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Love affair 그러면 열광이죠 With shopping 쇼핑 미친거예요 열광은 비관 시작되는데 고대 로마에서 이게 주제죠 더해서 콤마 찍고 보어로 즉 도시인데 이 도시가 주격되었는데 센터 중심이 되었죠 세계 상업의 중심이 된 자 More than 1 million 100만 이상의 사람이 살았어요 로마에 Buy는 되어서에요 그러면 3세기 서기 3세기가 되어서 In order to So as to 위에서죠 소통사업은요 밥을 먹이기 위해 이 unprecedented 전례가 없었던 100만이니까 인구를 그래서 순서문제로 숫자로 바로 찾을 수 있다 자 이 거대한 웨어하우스 창고들과 시장들은 필요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 그리고 야채 시장인데 at 포럼 홀리토리움이라는 지역명이겠죠 자 그리고 가축시장인데 at 포럼 보아리움이라는 어렵다 하지만 로만스는 이까지 많이 확장해서 두개를 만들었는데도 Not satisfied with 만족되지 못해서 음식 자체에 음식 말고 뒤에 다른게 나오겠죠 순서문제에서는 스페셜리스트 전문 상점들 후스 윈도우 상점들의 소유교육 뒤에 명사 창문들이 보여줬는데 창문들의 디스플레이까지 전시가 잡았어요 우리의 눈을 메인스트리트 주요거리에서 혹은 만들었는데 그들의 첫번째 출연을 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다음 where 관계대명사 계속정법이죠 그리고 로마 시장에서 there were shops 가게들이 있었는데 책을 위한 그리고 기중한 돌이나 보석이겠죠 그리고 가고 같은 로마는 심지어 가졌는데 첫번째 슈퍼마켓을 로운에서 알려진 홀에아 라고 알려진 많은 로마 사람들은 살았어요 인자타벨레 여기 몰라 우리는 몰라 설명 들어가죠 컨시스팅 앞에 나오는 건물이겠죠 건물의 성질이니까 능동 구성하는데 하나나 혹은 두개의 방들을 그 다음 주격 주격관계대명사 이 방들은 열렸는데 직접적으로 길거리로 방을 문을 열면 바로 길거리인거야 위치 아까전에 주격관계대명사 여기 똑같이 들어가죠 이 두개의 방들은 집뿐만 아니라 더블드 두 배가 되는데 에즈모로써 가게들이나 혹은 작업실로써 다 상업과 관련이 있었다 그냥 대충 정말로 루크라운드 명령문 명령문의 주어 유 생략 Must have to 슈트 생략 봐봐 어라운드 엘리 골목 주위를 그리고 광장을 오래된 로마의 오늘날 그러면 명령문 엔드는 그러면 OR은 그렇지 않음이 아니죠 나는 윌씨 보게 될 것이에요 대 전체가 여기까지가 돼요 목적으로 거기에는 여전히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오픈디 형용사가 후취수식 열려있는 길거리에 그리고 종종 without grazing 창이나 혹은 문이 없는 그리고 위치 얘들이 봉인 되어지는데 밤에 유증 창이 없으니까 셔터로 닫히는 것이 현재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들 로마에서 시작된 악의 축 쇼핑의 연료광 고대 로마의 쇼핑시설 The Ancient Roman Shopping Facility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강은 여기서 마무리시고 다음에 식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빠이